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내부자 거래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흐름 한번 보시죠. 젠승황이 내년 3월까지 1조원 규모의 엔비디아 주식을 매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 젠승황, 내부자 거래 매도 24만 주씩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이사이에 젠승황 이외에 내부자들의 매도세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젠승황은 랠리를 펼쳐지니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어요. 하지만 덩달아서 다른 내부자들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나온 흐름이 주가가 이틀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 3%대로 하락을 해서 차익실현과 이러한 경계감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엔비디아는 저번 주부터 해서 꾸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말이죠. 부정적인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17일부터 21일 동안의 엔비디아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조정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전체적인 지수를 이끌고 온 대장주이고 시가총액 1위도 올라왔고 역사상 누적 금액도 1위를 탈환했기 때문에 기존에 매수를 했던 물량을 보유했던 보유자들의 차익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내부자 거래의 매도세가 동반되었기에 이러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부자 내 매도 상황도 보시면 역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하얀색 차트는 엔비디아 주가고 빨간색은 내부자 거래 상황입니다. 특히나 빨간색은 매도 상황이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내부자 매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가가 상승할 때 급격한 상승이 보여질 때 내부자 매도 거래량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2024년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봤을 때 4년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연하게 보시더라도 엔비디아 주가가 1년 내내 하락했을 때는 내부자 매도세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매수세가 많았겠죠. 하지만 지금 주가가 상승세가 있고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매도세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엔비디아 공매도 비율도 한번 보시죠. 6월 7일 3주 전에 45%였지만 6월 21일 35%로 10%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공매도 비율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짧은 조정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주간 서학기미 순매수 결제 보시면 1등의 엔비디아, 2등이 브로드컴, 3등이 TSMC로 반도체 AI 위주의 테마적인 주도주 흐름으로 서학기미들의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상 서학기미 누적 금액도 한번 보시면 기존에는 1등이 테슬라였지만 엔비디아로 순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정말 많이 받았고 단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간 엄청난 매수량과 상승세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식당을 가도, 미용실을 가도, 카페를 가도 엔비디아 이야기, 주식 이야기, 미국 주식, 반도체, XXL 이러한 이야기가 손쉽게 들러오고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심지어 주식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왕아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다라는데 지금 사야 될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섬뜩 좀 많이 놀랐어요. 아 이게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 혹여나 혹여나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주변에 그런 실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는 분들께 도움되실 것 같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한 상황으로 엿보았을 때 아 이게 조금 시작이 되는가? 정말 정말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조금 무너지면 전체적인 지수가 위험할 수 있고요. 그러한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우리가 찾아서 포인트로 봐야 될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테슬라 대량거래도 한번 보시죠. 이거 빌리언 달러입니다. 밀리언이 아니에요. 14일부터 21일까지 꾸준한 매도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21일에는 엄청난 매도량이 발생이 되었어요. 대량 매도세가 큰 손들의 매도세가 있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차트도 보실게요. 일봉차트인데 지금 추대선 하단에 맞고 상승을 꾸준하게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추대선 상단에 맞고 거래량과 장대음봉, 오일선 아래로 마무리가 되면서 갭 하락, 하락을 해주게 된 상황이 연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단에 맞은 모습인데요. 과연 여기서 이러한 N자형 파동으로 짧게 하단에 지지받고 다시 상승 추세 안에서 상승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지지받지 못하고 아래로 이탈할 것인가가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지를 어디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줄 것인지 현재 120달러, 121달러 이 부분에서 매물이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있기에 과연 120달러, 121달러의 매물을 지지받고 반등을 해줄 것인지 여기서 또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매물이 많은 114달러 부근, 115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줄 것인지가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조정이 있었던 구간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은봉이 길게 나왔죠.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었고, 오일선 아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보시죠. 은봉이 길게 나오고 거래량도 나오고, 오일선 아래로 마무리가 되었죠. 은봉 길게 나오고, 거래량 나오고, 여기는 살짝 오일선 위로 올라오긴 했네요. 그래도 주가는 조정을 받고 하락세를 맞았습니다. 지금 한 세 번째, 네 번째 보여준 모습인데 은봉이 길게 나오고, 오일선 아래로 마무리가 되었고 거래량까지 엄청나게 동반된 상황이고 그 다음 하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아, 이거 그냥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엔비디아가 좀 수상한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 주봉도 큰 흐름으로도 한번 보셔야겠죠. 전주에 장대양봉이 나온 이 기준봉, 중간선을 지켜주려는 의지는 보여졌습니다. 여기가 126달러인데요. 이 126달러를 깨지지 않고 지지를 해줬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 아, 어느 정도는 지켜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기준선이 이탈이 된다. 이탈이 되고 그 아래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증시는 좀 추가적인 조정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 시작되는 한 주에서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라인이 바로 이 장대양봉의 기준선 라인, 중간선을 이탈하느냐, 상승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주가 새로 시작되면 여기 봉이 하나 만들어질 텐데 한번 살펴보시고 댓글로나 카페로나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보시죠. 지수 보실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나스닥 100 1시간 차트입니다. 1시간 차트 긴 추세에 상단을 돌파를 해주긴 했지만 올선 아래로 꾸준하게 하락을 해주게 되면서 상승하려고 하면 여기 저항 라인이 형성된 부분에서 맞고 떨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나스닥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단에 있기에 매수가 많이 부담스럽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매수 진짜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큰 비중이 아니라 50만원, 100만원, 이러도 크게 상관없는 돈으로 매매하시는 것이 후회가 없으실 거다. 하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시기보다 관망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꾸준하게 흐름이 이어진다라면 올선 아래로 계속 하락 마감하게 된다라면 이러한 상승세보다도 조정을 받을 확률도 엿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진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 최대한 기다리고 현금을 아꼈다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과감하게 매수를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다. 애매한 상관에 계속 행보하거나 상승할까 말까 특히나 엔비디아의 유동성 흐름의 위치 상황에 따라서 지수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의 타점을 사냥을 하려는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 보실게요. 제가 초록색 네모박스를 쳤습니다. 친 이유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 특히나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두 가지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고 상단에 닿았고 은봉이 길게 나오고 올선 아래로 마무리가 되고 거리랑이 동반된 이 상황 이 공통점으로 보시면 두 번째 동일한 상황이에요. 여기도 은봉이 길게 나오고 올선 아래로 떨어지고 거리랑이 빵 터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상황이 엔비디아가 똑같이 은봉이 나오게 되면서 조정을 주었던 부분입니다. 이때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을 해주다가 머리 빼꼼 어? 나 상승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결국엔 이렇게 패대기 치듯이 하락을 해주게 되었죠. 이러한 흐름처럼 아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다. 매수를 한다고 하면 하단에 맞고 이탈하고 지지 라인에 지지 받는 부분이 보여질 때 과감하게 종목을 정해서 매수할 예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최대한 최대한 관망하면서 적당한 자리에 좀 물리더라도 분할 매수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만한 인베스팅.컴 프로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베스팅 프로픽은 AI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S&P500 지수 이기기 빨간 박스를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으로 S&P500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AI가 선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AI 기반 데이터로 주도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천 종목, 엔비디아, SMCI, 테슬라 등 이번 연도 지수를 이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수가 무너지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던 주범이었고 실적까지 뒷받침해주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로픽이란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엄선된 최고 수익률의 투자 전략이고 검증된 프로 AI 모델을 기반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올바른 내용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프로픽이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플러스 장점 중에 내가 보유한 관심 종목의 데이터를 한눈에 쏙 확인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 보시면 종합적인 공정가치, 상승 하락률, 목표 주가 등 알기 쉽게 AI 데이터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테슬라 공정가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하나씩 정보를 찾아서 내용을 종합하는 것이 아닌 AI 기반 데이터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상승 하락 조건 내용과 공정가치, 재무 건전성 등 일반 투자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을 정리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종합적인 데이터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12개의 투자 모델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투자 대가의 포트폴리오 파악 기능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섹터와 개별 종목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별 종목별 AI 데이터 기반한 공정가치, 주가의 상승 여력과 목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사용뿐만 아니라 인베스팅 닷컴 어플로 통해서 프로에서 제공하는 속보 뉴스, 종목별 공정가치, 프로팁, 각종 데이터를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베스팅 닷컴은 1년형 프로와 프로플러스, 2년형 프로와 프로플러스, 28%, 40% 할인 중이며 택의 이왕이 제공하는 프로 쿠폰 사용 시 2년형 프로인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결제를 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로율은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